뉴스 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 미국과 중국이 점점 험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홍콩의 국보법 문제로 지금 또 미중이 충돌하고 있습니까? 국보법 하면 우리 정프로는 감이 안 하다 하실 거예요. 이 80년대 학부분 국보법이라는 게 물론 해당이 되다 안 되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감이에요. 국가보안법. 여기 걸리면 그냥 거의 반 죽어 나온다. 이런 게 있잖아. 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보법으로 다 잡아갈 수 있고. 그렇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홍콩 국가보안법 국보법을 홍콩의회에서 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베이징의 전국인민대회에 해당에서 전인대를 비롯한 양회가 진행 중인데 이게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에서 홍콩 국보법을 제정을 한다. 이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입장은 뭐냐면 홍콩이 딴 나라냐? 중화인민공화국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홍콩도 홍콩인민의 보안을 유지하고 안보를 유지하고 이런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래서 전인대에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니까 홍콩의 민주재하 이런 쪽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봐. 지난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범죄인 송안법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그거 하고 했는데 이제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베이징에서 제정을 해? 그런데 이거는 양제일국 이거 아니구만 이거. 일국양제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태평양 건너에 트럼프 및 트럼프와 지금 굉장히 안 친한 민주당을 포함한 의회마저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총공세를 하고 있는 갈등 양상에 나오는데 코로나19 락다운이 거의 미국 전형에서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주일 전부터 이번 주 월요일날 누구죠? 이다솔 차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증시도 락다운 증시 그러니까 팬더믹 증시에서 미중 무역 갈등 증시로 이전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선명한 대립구도가 대결구도가 나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 그런데 흥미로운 건 어제인가 그제 전병소 소장이 중국 전문가 전병소 소장이 나와서 양회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인민대회당을 비롯한 정협이나 전인대의 스케치를 잘 보시라. 과연 어느 정도 간격으로 참가자들이 앉아 있으며 과연 어디까지 마스크를 끼는가가 현재 중국의 우한을 비롯한 코로나19의 어떤 전염에 관련된 상태와 통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텔레비전 유심히 봤거든. 정협 대회당에 딱 갔는데 그냥 평상시 간격대로 앉았어요. 참가자들이 의자를 보니까. 자신감이네요. 뚝뚝 뛰어서 앉는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전원 다 마스크 착용이야. 마스크 착용. 그런데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상무위원들은 마스크 안 썼어요. 이런 상태예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악화돼서 지금 통제불가는 이건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 나도 돼. 이것도 아닌 중간 하나만 하는 얘기일까 이거. 하여튼 중간적인 건데. 잘 느끼시네. 저는 이제 시진핑 주석과 주석을 비롯한 상무위원들이 안 썼다는 거에 방점을 둬요. 왜? 트럼프가 안 쓰거든. 트럼프 어제도 무슨 모임에 쓰고 오라 그랬어요. 주차 측에서. 그런데 안 쓰고 갔어. 트럼프 안 쓰는데 내가 쓸 수는 없지 않냐.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쓴다는 거는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그런 위신. 그런데 이걸 버리기 권위주의 정부가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써야지. 안 쓰잖아. 그래서 일단 전인대 회장이라든지 정협 회의장에서 느끼는 그거는 아직 이게 우리가 중국 정부가 얘기하듯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원 다 마스크를 썼다는 거죠. 참가자들이. 그래서 그런 게 느껴졌고. 그래서 일단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홍콩 특별행정구라는 게 중화인민공학의 일부고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서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국 양재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홍콩에서는 당연히 이 친구들이 보니까 참 이거 음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모여서 데모를 할 수 있겠어요? 홍콩에서? 안 되죠. 못 모이지. 이런 것들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트럼프는 이제 강력히 대응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도 범죄인 인도법 제정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소환법 그때 할 때. 그건 인권의 문제. 이렇게 사실 인권하고 별로 크게 친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미 상원 거기다가 국무국까지도 가세를 하면서 어쨌든 미국 조야가 전부 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국법법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큰 축선에서 보면 미중 무역 갈등의 큰 행보에 굉장히 정치적인 사항까지 개입이 된다. 이거는 사실은 중국도 물러날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주권 침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주권 침해고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다 경제적인 제재 문제 플러스 정치적인 문제 주권의 문제가 가미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는 프레임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건 트럼프가 원하는 반나.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점점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뉴스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미국 관련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높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두 주 동안 4천만 명 가까운. 3,860만 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보다 많은 거죠. 이 정도는 미국. 아무리 미국이 인구가 많더라도. 그런데 이제 추세를 봐야 돼요. 사실은. 9주 연속에서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권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죠. 꼭 중세는데 3월 셋째 주부터 시작됐는데 3월 셋째 주라는 게 전국적인 락다운이 시작된 그 주거든요. 그 주에 330만 건이 발생을 해도 그다음 주에 깜짝 놀랐죠. 687만 건. 그다음에 4월 첫째 주에 661, 4월 둘째 주에 524, 4월 셋째 주 443, 넷째 주에 384, 그리고 5월 첫째 주 317만, 그리고 둘째 주에 298만, 그리고 지난주에 244만. 그러니까 쭉 정점 찍고 쭉 내려오긴 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락다운 해제했잖아. 락다운 해제했다는 걸 레스토랑도 열고, 바도 열고, 출퇴근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출근과 동시에 실업수당은 청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신규니까 추가적으로 실업자가 발생하는 숫자거든. 이게 확실히 확 떨어져 버리면 이게 경제활동이 재개된 효과가 있네 이렇게 보는데 이 정도로 밋밋하게 만약에 떨어진다. 이거는 좀 다른 양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통계는 아마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실업수당 청구 전체에서 다시 페이로를 하기 시작하면 실업수당을 지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지급 안 하는, 다시 복귀하는, 일터로 복귀하는 수는 어느 정도 됐나. 복귀를 하는 상태에서도 신규 실업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제 락다운이 풀린 상황이라면 그 수는 현격히 줄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이래서 200만 명대 실업자 이상, 신규 실업자가 발생하는 거는 아마도 이번 통계가 당분간은 마지막이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걸어보는 상황이죠. 이번 통계가 마지막?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244만 명인데 혹 이게 100만 명대 초반이나 혹은 100만 명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미국의 실업 소식에 이어 세 번째 소식인데요. 세 번째도 역시 또 미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서 한 두 달 정도가 됐을 텐데 미국의 돈 많은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534조 원이 늘었습니까? 두 달 동안요. 물론 이제 쭉 빠졌다가 는 거죠. 사실 정프로도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돈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3월 20일 기준으로요? 3월 20일 기준. 나도 어제 저녁에 한 번 해봤거든. 3월 20일 기준으로 나의 자산이 어느 정도 늘었나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이 늘었더라고. 그럼 이제 바닥 기준입니까? 바닥 기준이지. 바닥 기준이요? 두 달 동안니까. 직전 두 달 동안니까. 이게 CNBC에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CNBC에서 어떤 단체에서 한 거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무슨 시사점이 있냐.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 두 달 동안에 미국의 억만장자의 자산이 2조 9,480억 달러에서 3조 3,820억 달러. 그래서 약 우리 돈으로 534조가 늘었는데 제일 많이 는 사람이 누구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로 42조 원이 재산이 아니라 42조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마크 저커버크가 30조가 늘었다고요? 좋겠네요. 그 전에 많이 빠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 그런데 줄어든 사람이 있어요. 억만장자 중에. 그리고 제일 많이 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퍼센테이지로는 48%로 가장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퍼센테이지로는 저커버크가 46%, 베이조스가 31%인데 우리의 워런 버펫 회장님께서는 24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손절도 좀 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IT, 빅데이터 이런 거 쓰는 빅테크라고 하죠. 이런 데는 늘었고 사실 워런 버펫은 투자자지만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 보험. 보험회사가 근간이거든. 버크셔 헤더웨이에 가장 큰 뭐라고 하나.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주력으로 영업하는 게 보험회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아마존이나 이런 IT 섹터보다 부진하거든. 초조금리에서.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월가의 소식을 보니까 월가 매니저 중에 적지 않은 매니저들이 일단 IT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했습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장에서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또 그거에 관련된 전자결제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도 관건이고 또 미국으로 글로벌 확대해보면 미국에 일단 빵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차별적인 상승세 회복력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게 정점을 찍고 약간 멈칫하면 나머지 구경제에서 그 바톤을 이어서 치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게 이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주도하고 있는 이 주식들이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다시 쭉 반납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베이저스 그리고 저커버크는 굉장히 좋았고 워너버펫 그리고 빌게이츠는 다소 좀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마워요. 그럼요.